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2월 22일 전해보다 12,000원 내린 78만8천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5만여주로 전해보다 36%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약품 위탁 생산으로 매출액이 급성장했으나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자료 하락 추세도 매출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2월 22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8,21,000원에 비해 4.02% 내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8.11% 오른 대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개인은 연 이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개인은 75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88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8,031억원, 영업이익이 2,509억원, 단기순이익이 1,645억원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43.06%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자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의 비중이 10.7%, 소액주주 비중이 21% 수준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